4월 30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 본문은 복습을 겸하여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음 네 주제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천국복음에 대한 일곱가지 비유, 둘째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셋째는 천국복음과 그것을 소유한 자의 특징, 마지막 네번째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천국.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처럼 한편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천국복음과 그것을 소유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필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다음으로 진리 말씀의 확장성입니다. 32절에 겨자시 비유해서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라. 다음으로 심판과 마지막을 바라는 삶입니다. 42절 43절에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49절 50절에도 세상 끝에도 이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에 더하여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5절 46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또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리켜 종말론적이라 부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들로서 먼저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순간순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살되 왕의 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도고하실 뿐 아니라 영어로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태복음이라는 공적 문서를 받아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맡은 직분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